중국과 베트남의 맞대결. 국가대표 선수들의 맞대결. 중국과 베트남의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아주 기대되는 매치업이에요. 1롯데요. 제이브로 먼저 시작하고 있는 트람반타옹. 아주 감각이 뛰어난 선수예요. 감각적인 선수와 파워풀한 공격을 하는 선수의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바디. 두 선수들 뭐... 두 번째 화이트. 깊습니다. 반타옹. 잽 던져보고 있는 도라하스. 도라하스. 초반 조심스럽죠? 네. 굉장히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디. 도라하스. 살짝 돌아서는 우란 터라하스. 두 선수모드 지금 푸가한 경계태세거든요. 아주 경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서로에 대해서 아주 모르기 때문에... 어! 예! 나이도 좋았어요. 네. 우란 터라하스. 아... 기습적인 공격 좋으네요. 피가 펀치를 허유하는 단반타옹. 바퀴 원팀. 아쉽게 장하지 못합니다. 단반타옹. 서로 만만한 선수가 아니에요. 네. 바디. 장하고 있는 우란 터라하스. 제베윤 레프트, 반타구 선수 경기 운영 좋아요. 파이팅! 파이팅! 두 선수가 제베윤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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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선수가 공격의 10마리를 초반에 찾기가 힘들어요. 스텝이 밀리면서 펀치가 앞면에 걸치긴 했는데 거의 밀리는 펀치였는데 1라운드에 기분이 나쁘지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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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밀리는 펀치에 다운이 됐네요. 조금 밀리면서 주자는 트람반타우 트람반타우 선수로서는 아쉬운 장면이에요. 트람반타우 선수의 강펀치만 소유한 줄 알았는데 기량도 나름 괜찮은지 아시나요? 브랜드로 dock에 트람반타우 선수의 강허가 더욱이 강허가 알겠습니다. 트람반타우 선수로 크람반타우 선수의 강허가 트람반타우 선수의 강허가 트람반타우 선수의 경허가 다운을 의식해서 많이 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2라운드네요. 스탠스도 서로 안정되어 있고 좋은 강강에 빠른 스피드를 두 선수들이 다 갖고 있어요. 아주 좋은 선수들입니다. 거리를 떨어뜨려 놓고 있는 트람반탈. 지금 서서히 압박을 하는 트람반탈. 우란 토라하즈 선수 쉽게 선점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 쟤도 왔습니다. 바디, 랩트인. 크게 돌고 있는 우란 토라하즈 선수입니다. 바디샷 짧았습니다. 두 선수의 허점을 찾기가 쉽지가 않는 그런 연기입니다. 랩트인. 바디. 라폴리.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라폴리. 우란 토라하즈 적극적으로 크리엔치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씩 공격적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프람바드 타우스였는데요. 슈금 다운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워터 인어 타우 바디. 라운드 코울이었습니다. 트람반타우 선수의 여유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라이트 적중이었어요. 네 라이트 좋았어요. 이후로 연타. 사실 우란 트람반타우 선수예요. 이제 3라운드. 트람반타우. 트람반거리오рав산구리의 톱. 가볍게 밀고 들어간 우란 트람반Here Давай와. 트람반다운 taking place. akanö raw this punch 강강적인 펀치네요. 지금 일그리 motivationsıy죠. 빠디 ket2 브burgh 모터 그런데 rajpangee는 starter 어두нал 합를습니다. 물이 참고 많으 sant 네, 그렇습니다. 두 선수들이 거리가 조금씩 모자라요. 네, 좋은 압박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좋은 펀치를 정수 없이 걱정 못하고 있네요. 네, 격렬해집니다. 네, 그만큼 선을 경계를 한다는 얘기예요. 네, 드라마 안타구 선수는 굉장히 거칠게 경기를 잘하고 있네요. 아, 너무 컸어요. 아, 지금 드라마 안타구 선수가 주먹을 너무 크게, 크게 구사해. 예, 드라마 안타구 선수는 굉장히 거칠게. 네, 너무 커요. 네, 드라마 안타구. 아, 6점까지. 그렇습니다. 6탄전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아, 크게 휘두르고 있는 드라마 안타구. 네. 이제 45번째 출전기였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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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커요. Odis plane 스피어 standing by South Jose, linebacker month. commissioner spielt 상 primero에 manos시 장전기 파이너는데요, 네. 지금 섣불리 공격 시도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선을 아주 좋은 공격과 수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마리를 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선을 아주 쉽게 펀치를 하지 못하네요. 하즈 선수 펀치도 좋지만 아주 수비 동작도 아주 깔끔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주먹이 너무 많아요. 트람반타우 선수는 너무 큰 주먹을 구사하기 때문에 접추고 있습니다. 바디 0타. 바디 샷 좋았어요. 끝이에요. 이렇게 빠져나오는 터라. 베트남 선수 잘하네요. 승패를 떠나서 아주 안정된 자세에서의 펀치 구사력이 뛰어나네요. leaping. 클린의 2번째 경기인데. two 선수 신경전이 아주 날카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에 처 ovat 돌 elas으로 peacemmi. 간 clic. ceremon Thunder's shoulder to his arm and his arm and it's absolutely 0. 드람반타우 선수가 압박은 잘하고 있지만 펀치가 크기 때문에 적중을 못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운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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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치 Open ayud camps. 라운드가 되었습니다. 라운드가 되었습니다. 트람반타오 선수는 계속해서 너무 큰 공격.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주먹이 커지는거에요. 파울을 한 차례 받네요. 이러면 1라운드에 트람반타오 선수가 한 차례 다운을 당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동등한 입장이 됐어요. 이제 두 선수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렇습니다. 라운드가 6라운드 만을 남겨놓기. 포인트가 어떻게 엇갈리게 될지요. 트람반타오 선수의 레프트홍은 좋은 펀치네요. 아, 잽 끄었어요. 아, 아우 투. 네, 브리거트롱입니다. 아, 네, 붙은 줄 알았어요. 아, 레프트 큽니다. 네, 브리거트롱입니다. 아, 압박 좋네요. 투 선수들 아주 격렬하게 경기를 지르고 있습니다. 라운드 콩 울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라운드를 남겨낼 수 있고요. 아주 많은 관중들. 우란토로 하주 선수가 이번 라운드에 약간 밀리는 라운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체력적으로 조금 지쳐 보이는 기색이 더 있네요. 우리 호프 김혜준 챔피언의 당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메인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 김혜준. 아주 가벼운 몸 널 힘으로 지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이비에프 아시아 주니어 패더급 타이틀 매치. 챔피언 김혜준 선수의 2차 방어정. 이 경기가 끝나면 바로 메인 이벤트로 이어집니다. 마지막 라운드. 지금 서로 포인트가 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우세하다고도 볼 수가 없겠고요. 정말 중요한 라운드예요.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라운드예요. 이 라운드를 잡아야 됩니다. 지금 지쳐있기 때문에 우란토로하즈 선수가 좋은 공격방법이에요. 드람반타운 선수의 스테미너가 좋네요. 드람반타운 선수가 아주 힘을 느낄 수가 있어요. 다만 큰 주먹만 좀 더 날카롭게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습만 한다면 아주 무서운 선수로 발전할 수 있겠는데요. 드람반타운 선수의 스테미너가 쳐지는 모습에 드람반타운 선수의 강력한 공격에 밀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드람반타운 선수의 스테미너가 쳐지는 모습에 드람반타운 선수의 강력한 공격에 밀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드람반타운 선수의 스테미너가 쳐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드람반타운 선수의 스테미너가 쳐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아주 집요하게 뭐라고 했지만 정타는 아직 마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이트웍 갑니다. 두 선수들 수준 높은 경기로 둘 다 원 선수들이지만 상급선수들이지만 좋은 경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선수의 스테미너가 chaotic티아 경기를 보여주는ину와 스트람반타운 선수의 선수는 아주 집요한 마음속선수들과 스트람반타운 선수의 스테미어은 매우 뛰어난 스튜미너가 été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미타운 선수의 스테미너가 짤리전이 보여지고 있어요. 열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드란토로 하즈와 드란반타우 드란반타우 선수 아주 지배한 스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란반타우 선수 아주 뛰어난 스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란반타우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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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을 한 차례에 당하고 파울은 좀 뺏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선 체력에서 점수를 많이 받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트람반 파울 통산 2전 다운을 한 차례에ames